학원 마스 영상은 정식 서비스 시작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인터뷰에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내피셜을 읊어보며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스카로 십닥세끼야 아직도 나오지 않은 시리즈를 왜 벌써 우려먹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우려먹으려면 미리 재료를 넣어야 하니까요. 방송이 진행했던 3월 5일 19시 오리콘 뉴스 사이트를 통해 푸드석 휘대웅씨의 인터뷰와 3인 방송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마지막 기사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호동을 대립하는 신호동 라이벌은 아니지만 시리즈마다 있는 대칭되는 신호동이 있죠. 신데렐라 시리즈의 뉴헤브, 유니크스, 밀리언 라이브의 트라이스타비전, 사이드엠의 크로스 퍼스트, 샤이니컬루즈의 경우 그런 언급은 없지만 어느정도 대칭이 되는 유닛으로는 스트레이 라이트 정도가 있죠. 라이벌보다는 서브 신호동 혹은 사무원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이번 학원 마스는 대놓고 라이벌이라는 구도로 신호동 조합으로 대립한다는 기사를 보니 딱 떠오르는 멤버가 셋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나미 사키의 동생 하나미 유메 이 일러스트에서 등장하는 여자아이가 아마 동생이 유메로 추정되는데 유독 사이가 좋으며 항상 경쟁하는 것도 그러면서 유메의 실력을 동경하는 사키 유메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유메의 경우 정통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면서도 사키랑 얼려주기 위해 경쟁을 해주는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추측이지만 만약 사키의 라이벌로 나온다면 빨간 쪽은 동생이라고 언급되며 항상 경쟁을 했다던 유메가 유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츠키무라테마리의 일러스트에 등장한 이 인물 아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 아이 역시 초기 국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언급되는 3명 중 파랑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테마리의 설정 중 과거 싱업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실력은 좋지만 트러블 메이크라는 설정 아마 유닛 활동에 있어서 항상 겉돌고 혼자서 매운맛을 어필했을 것이니 유닛의 트러블 메이크로도 통했을 것이며 유닛의 중심에 있는 멤버하고 유독 대립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멤버가 여기 있는 이 아이로 추측되며 고등부로 진급 후 아마 정식 아이돌 학과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랑의 라이벌로서 아마 이 아이로 추정되며 테마리랑 반대로 협동과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팀의 리더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노랑의 경우 확실한 인물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지만 후지다 코토네의 프로필 설명해보면 세나라는 학생회장 언급이 있으며 그도 코토네를 높게 평가하고 코토네는 그런 세나를 불편해한다는 접점이 있는데 아마 코토네하고의 대립할 라이벌은 아직 추측이지만 세나라는 학생회장으로 보이며 코토네가 진심으로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게 그런 그녀를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캐릭터의 이야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본 내 비셜 영상이었습니다. 대립하는 형태의 3인방 라이벌 마치 아이마스2의 주피터가 생각이나지만 이건 신호등 대립보다는 사무소 대립에 가까운 설정이며 하츠보시 학원 자체가 교육과 함께 기획사도 운영이 되다보니 같은 사무소의 라이벌 느낌이면서도 색다른 느낌이라 약간 다르게 다가오네요. 기존 라이벌은 단위로 엄청나게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학원 마스의 라이벌들을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딜 가나 있는 시리즈의 페이크 주인공처럼 사실 이 라이벌들이 진짜배기 신호등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반대되는 3명을 우리가 프로듀스하는 그런 설정이면 정말 신박하겠네요.